2번째 경기진은 뉴벨트 뉴벨트에서 진행하고 랩트가 키바 랩트네요 오! 킥다 거기다 2번 키보드 1번 키보드가 있는데 키보드가 18km가 굉장히 킵니다 우선은트의 마련팀이 중요할텐데요 760m과 760m과 760m 다시 시작돼요 비슷한 수준의 마련인이나 시원을 가든 왕관을 달리든 굉장히 재미있는 경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시작됐습니다 선행을 페스테링의 에몬5에 하라는 뉴벨트에 맞습니다 경혼색을 끌이 경혼색을 강하다는 것을 언제나 보여주고 계시는 뉴벨트님 일단은 왕관은 지릴점까지는 뭐 별다른 피기사는 없는 것 같기 때문에 두개 아마 이들은 무난하게 훌렁하다가 이제 이 앞에 나오는 도시 품고는 거기서 이제 한 번 돌려볼 수 있습니다 이 호수는 13.5P5를 난리는데 이 앞에 과연 여기 아 라인이 좋네요 라인을 잘 타졌습니다 그래서 왕관선차 왔다갔다 많이 하거든요 여기 컴퓨터에 대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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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좀 많아요 이게 좀 변수입니다 이 게임에서 자 왕관이냐 아 왕관으로 갑니다 아 근데 아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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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us 아 한 10원 구기점까지 한 4kg 정도 되거든요 4kg 아 그러면 2.3kg이 나오겠네요 자 고정이 잘 맞고 있습니다 부자님이 여기서 1점을 따라가느냐 우리 베스트님이 2점을 가져가서 게임을 유리하게 진행하느냐 남은 경우도 4kg이고 여기서 10원 구기점까지 한 2kg 정도 되기 때문에 일단은 선수가 마력이 좀 높기 때문에 아마 10원 9보다는 2를 선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kg을 남긴 상황에서 부자점 여기 선수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시 인원으로 불안하게 들어가고 이제 여기 쇼보메 아 야이스로 가네요 꼭 생각이 달라요 어허허 여기 자꾸라 은근히 깊었는데 여기 조심해야 돼요 여기 조심해야 돼요 조심! 아하하하 마지막에 재미난 장면과 함께 마무리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